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입니다.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지파에 각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웠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답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에 붙여서 애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근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왁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광유와 향계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툭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순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죽 여왁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3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그리고 8절로 21절까지는 흉패를 그리고 22절로 31절까지는 긴 옷과 속옷과 두건과 패를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 전체가 건축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출애국기 39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지성소를 향한 길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던 성막의 뜰에 놓인 것 아니 그 이전의 울타리로부터 기물들 하나하나를 거쳤던 여러분 그 길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마주할 때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문 앞에 놓였던 번제단을 볼 때 속죄하시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앞에 섰을 때에도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보았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했죠? 떡상과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분양단을 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언약계와 그 위에 놓여 있었던 시은좌를 바라보며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고 산길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국기 39장의 말씀은 성막의 완성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까지 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입는 것까지 명령하신 그대로 순정의 옷을 입는 그것까지가 성막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즉 여왁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 성소 그리고 기물들을 보면서 내 밖에 있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옷을 입음으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요.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성막에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국기 28장 43절의 말씀에 아론은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명령하신 대로 지은 옷을 입어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출애국기 28장의 말씀을 이미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옷에 하나하나 새겨진 보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실제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옷을 만들어가는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옷으로 만들어진 직물과 그 옷에 붙여진 보석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속옷도 만들고 세마포 두건도 만들고 빛난 관까지도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수고로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히신 것이 화려함 때문에 그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의 자격이 있어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갔나요? 아니지요. 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만든 옷이라고 그 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서는 자가 살 것이라 그 옷을 입고 선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지은 옷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지은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자는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놓인 기구들이 금으로 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정말 깨끗한 세무화파 옷과 보석으로 새긴 옷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입은 자들을 살게 하신다고요? 명령한 대로 순종한 대로 지은 옷을 입었을 때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선다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지은 옷을 입고 내 앞에 서는 자 살게 하는 은혜를 줄 거야. 주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가지의 말씀이 천체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아홉 번이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소개해 두셨어요. 제사장의 옷이 세마포로 그리고 실이 엮여져서 보석을 새기고 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옷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옷이 된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지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창세기 1장으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가장 선한 것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세마포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여겨졌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와 같은 장소에서도 그와 같이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던 분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이셨을까? 쓰디 쓴 순종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잔을 마셨을 뿐 아니라 당신은 옷을 다 벗으셨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던 분이 누구이시죠? 순종으로 가죽옷을 지으셨던, 피 묻은 옷을 지으셨던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으로 지어진 옷, 그러므로 그 옷을 입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문을 여신 것을 주님이 보고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리포서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계셔야 할 뿐이지만 순종함으로 낮아지셨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 순종함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주심으로 자신이 피 묻은 가죽옷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은 옷이 제사장이 입을 옷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설자 말씀하신 그대로 정결한 모양으로 주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명확히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믿음으로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수치 입은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너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아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죽옷을 만드셨을 때 생각해 보면 주님은 고운 모습도 없으셨어. 고운 풍채도 없으셨지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존경도 받지 못하시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어서 죽게 된다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우리는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만나나요? 우리는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원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피 묻은 가죽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자야, 너는 내가 보기에 선한 자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출애국기 39장에 입어야 하는 옷은 오직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또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의 자격을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데, 나의 처지가 지금 어떠한데, 나의 수치스러운 죄악이 어떠한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피와 가죽으로 새겨진 주의 옷을 입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성막을 지으시기까지의 완성된 복음. 우리가 입고 매일매일 살아야 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싸한다고 그렇게 모양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과거에 완전한 죄가 속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문은 여셨지만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루신 구원도 믿는다면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거예요.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과거에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대충 살아도 되지 뭐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섬뜩하게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빌미로 죄를 탐닉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복음 앞에 서서 여전히 눌림 가운데 있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오늘 출애국기 39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거룩한 세마포 옷, 보석으로 새겨진 옷을 입고도 자신의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못 박는 그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옷은 입었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그 옷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붙잡아야 할 기도의 통로요. 우리가 살아야 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됨이나 보이고자 하는 미사억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요.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더라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쉬운 가사인데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1절의 가사를 보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지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화려한 보석으로 새겨진 옷을 입었다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감격을 한 번 누려봤다고 오늘도 우리의 벼슬을 자랑하며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그래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소 뻔뻔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뻔뻔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것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자격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락하신 그 가죽옷을 입고 보석 하나 없으나 피 발려진 그 가죽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소서 주의 영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과 깊은 동행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은 1절의 말씀만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나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 주의 순종하심으로 지어진 가죽옷으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온 입은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순종하심으로 지어진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제사장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주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할 은혜를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어린 시절부터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나의 매봇을 자랑하며 여전히 나의 보석을 자랑하며 여전히 이마에 써붙인 여호와께 성결을 자랑하며 나 자신의 마음은 성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위를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답게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하나님 성결하게 서게 하소서 오직 주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답게 겸손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서서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서서 나는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야 하시는 그 깨닫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이전과 전혀 다른 겸손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 옷을 입으면 살 거야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므로 날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를 출입할 때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었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사람을 만나도 산을 다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진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거룩한 옷을 구별하여 입음으로 하나님을 아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안을 대하든 우리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은혜 주의 거룩하신 은혜 주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입기만 하면 받아주리라 입으면 날마다 받아주리라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므로